멀디오를 왜 이렇게 놀래는 거지? 한쪽으로 도망가고 싶어 저거, 누구를 찾아봐도 유리는 기술같은데?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냐면, 도로보원처럼 돌아가서 마치에 들어가서... 카롤을 닫는 카롤을 닫는 건 없지만... 내가... 프렌을 찾아봤던 것만으로서... 언젠가 도로보원이 되었지? 아직도 못 찾아봤네. 책장에서 어떻게 씨냐 애플젤리 어 길드드 메르쉐다 레이피어를 합성할 수 있네요 파는 거는 10일 정도 올려주고 리커버링이랑 이베이전 스킬 레이피어는 10채로 올려줘 합성하는 게 훨씬 좋은 스킬인 것 같아요 크로스 카운터, 스텝어외, 레지스트 레지스트 메이스 하나 합성하고 리버는 무엇을 낼 수 있음 하드메일 링메일 체인가드 체인가드 레더부츠 레더부츠 보틀 백스탭 백스탭을 배웠죠 물공이 올라가고 레이피어다 마방이 올라가고 민첩이 올라가네요 링메일 링메일 제도를 자동 쓰면 자동으로 정착도 되는구나 매직가드, 크리티컬가드, 웰가드 웰가드 체인가드 체인가드 좌우 세트 기술만 하나 더 배우면 되는군요 백스탭은 배운거고 크로스 카운터는 공격 중에 데미지였을때 데미지 상승 레지스터는 마법 방어력 상승 스텝어외은 백스탭 중 공격을 받아도 격입되지않음 아이템 쓰러우, 굿잡 매직가드 중복 아 요거는 마법 공격 데미지를 줄입니다 아 일단 오늘의 추천합성은 이런 느낌이에요 우드몰은 망치네요 트렌트랑 사이노사스가 주는데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죠 아니다 만났는데 저거 멧돼지같은 애랑 나무같은 애잖아 그쵸 음 음 오케이 멧돼지를 좀 잡으면 아마 한번 합성할 수 있겠다 아 カロル先生には言われたくねえな。 あれ?エステルは? さっきからずっとそこで本読んでるぞ。 エステルー!そろそろ行くよ! 読み出したら止まらないらしいな。 え? あ、えっと、何です?これ古代文明の文献みたいですよ。 聞いてねえから。 おつまけしたくなったの? おつまけしたくないの? 어 여기 아닌가봐 못 들어가는데 지금 누가 훔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여기다 멀리오가 훔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훔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뭘 훔치고 있는 거 같아 누가 자꾸 마도기를 작동할 수 있는 코어를 바로 차 도저... 도저 길드야 열었어 잘 데려왔네 카롤 흠흠 그렇지.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다는 여유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율리, 당신이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이좀말로는 찾고 있습니다. 또 카롤을 불러도 있습니다. 카로르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율리가... 죄송합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저게 잘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어? 술식? 왜 안 들어오지 진짜? 불법침입지는 공고용 1년 이하 1만 갈디 이하의 벌금이래 어휴 책에 덮여있어요 사다리가 어? 야이씨 깜짝이야 귀신이 뭐야 어? 여자였어요? 어... 아이씨 깜짝이야 여자였어요? 아이가 안 훔쳤네 아 얘가 안 훔쳤네 이곳은 이곳에서 전화가 되었네요! 에? 브라스티아, 브라스티아! 전화가 되었네요! 나.. 뭐.. 너.. 저는.. 에스테리세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여기.. 유리와 카로를.. 고..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뭐.. 아.. 뭐.. 이.. 유리의 인간은 테또에서 고아놀고 왔습니다. 그러면? 고아놀고 있는 특징은 만토, 고아놀, 내 이름은 모르뎀오! 아.. 확실히 나는 모르뎀오야! リタモオルディオ。 背格好も情報と一致してるね。 で、実際のところどうなんだ? だからそんなの知ら… ああ、その手があるか。 ついてきて。 はあ?お前意味わかんねえって。 まだ話が。 いいから来て。 シャイコ水石に盗賊団が現れたって話。 せっかく思い出したんだから。 盗賊団?それ本当かよ。 協力要請に来た騎士から聞いた話よ。 間違いないでしょ。 お、フレンドいなぶだ。 その父さんに、フレンのことでしょうか? だな。あいつ振られたんだ。 そういえば、外にいた人も遺跡話がどうとか言ってたよね。 つまり、その盗賊団がコアを盗んだ犯人ってことでしょうか? さあなあ。 え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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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相談終わった? じゃあ行こう。 どこ行って、出し抜いて逃げるなよ。 来るのが嫌なら、ここに警備呼ぶ? 困るのはあたしじゃないし。 行ってみませんか? フレンもいるみたいですし。 捕まるん、逃げる、ついてくる。 どうすんのか、さっさと決めてくれない? わかった。 行ってやるよ。 しゃいこすいせきは町を出てさらに東よ。 東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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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リタが入っていた。 5名です。 5名です。 違ってたらどうするの? その時は謝れよ。 その言葉。 忘れないでよ。 どっか聞いてたんだ。 聞こえただけよ。 あたしが怖いとか? 気をつけろよ、カロル。 ありゃあねにもつタイプだ。 や、やだな。 おどかさないでよ。 ぽじゃぽじゃ。 ねえ。 中にしらは… 選んだが大いそうな意味があります。 2名だよね。 スキルは… メシカル、ローマジカル、ローマジカルで。 3名だ。 ロドルプからします。 올리는 기술, 파이어볼, 스톰폴레스트, 마법사네요, 법사네요. 배틀, 속성, 화속성, 수속성, 지속성, 풍속성, 광속성, 암속성, 반대가 있다라고 되어있고, 제가 이름이 리타였죠? 리타도 옷도 바꿔줘야지. 천재소녀, 고양고양 웨이터, 구도자, 목욕후, 목욕하고, 난 다음에, 마도사, 수수께끼의 전학생, 메르네스 진희대, 프로아이돌 후보생, 포스마스터, 베스베리아 학원 고등부 1학년, 편의심 전부 만점, 성격이 문제 있음, 수수께끼의 전학생, 콜렉터 도감 콜렉터 도감 가져갈게 없네요.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이에요? 뭔가 비밀이 있었대. 유적으로 가야지 나가서 동쪽이라고 했구나 참 일기장이에요. 에스테리이제 에스테리이제 아 이상한 애가 들어왔어 또 파티가 이거 이제 아무런 말도 안하네 왔다 갔다 해도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나아 아 교부이 보니깐 다 귀엽네요 아유 귀여워 샤이코스 유적 아 어플엔 어디가 있는거야? 이씨 자식아 언제 만나는거야? 이씨이네요 선생님 괜찮은? 나의 아이아몬.. 네.. 여기가 빨리 와! 몰듀오가 이끌고 이끌어.. 그가..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았을까.. 불편한 의미가 안전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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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찐데레야 찐데레 아이씨 라이프 버틀 우리가 죽어야지 라이프 버틀을 쓰죠 영 죽지를 않는 걸 죽어봤으면 좋겠다 죽iesen 아이씨 라이프 버틀 아이씨 라이프 버틀 땡겨야 되나 봐 밀어 밀어 마법으로 여는 게 아닐까? 바보야 어우 시무러 지쳤어 열구 잠깐만 먹을 거 없나요 갑시다 어우 멋있다 아 아 찐찐 찐찐 대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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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번에 했던 제스테디아 보다는 캐릭터들이 조금 더 주인공이 좀 낫네 다른 캐릭터는 좀 비슷한 캐릭터가 좀 많은데 주인공 제스테디아 할 때는 주인공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주인공이 그래도 좀 쿨해서 좀 낫네요 아이씨 작은 애들이 나와 작은 애들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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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애들이 다 빼갔어 누가 그 생각에 빼간 것 같아 설명충 에스텔 저렇게 네모나게 나타나면 설명충 에 빙이 된거죠 이제 빙이 된거죠 에스테리지에 대해 이야기한 과정은 조금古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죠?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매우 피곤한 장소로 되었지만, 그 과정은 정말 매우 어려운 고정의 장소에서 미칠 수 있겠죠 정말? 정말? 그래서, 나는 우리는 지금 그리기 위해서 물건을 못 하는 것 같고, 나는 너의 시간을 연결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것일까? 정말, 그것은 완전히 정복을 해서, 그것은 그 시험이 있을 것 같다 이거 누가 훔친거지? 내밀밖에 안들어가자 지금 피가 좀 달면 교체를 해줘야겠다